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그래서인지 어떤 분은 이 책의 제목이 행복하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빙글에 웃음이 지어졌는데요. 그건 하느님의 뜻에 항복하는 삶이 참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구나 싶어서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큰 사랑꾼이 되어 살라는 레리 리처즈 신부님의 진솔하고 유머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머린말 항복하라 여러분도 이 말이 싫겠지만 나도 그렇다. 점령당하고 패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안심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항복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생명을 주시는 한 분, 하느님께 우리 삶을 내어맡긴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을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쓴다. 그분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항복의 본복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보답해야 한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한 번은 엘라베마주 모빌에 있는 한 성당에서 오전 6시 반 정도에 30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들은 나에게 남성의 영성에 관해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늘 그렇듯이 나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항복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남자가 물었다. 신부님, 왜 우리가 전적인 항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순간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항복 또는 내어맡긴다는 말에 겁을 먹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항복하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겁나는 거라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방식으로 살려고 마음먹는다면 내 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하느님의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내 영적 지도자가 한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것은 지옥에 있는 이들의 주제가는 나는 내 식대로 했다라는 것이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팬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옳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이 우리 방식대로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승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다. 우리는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이토록 간단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느님은 우리의 숨을 거둬가실 수 있고 그러면 끝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날 교리서인 볼티모어 교리서 6항은 이렇다.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가? 그렇게 믿고 사는가?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 날마다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사이비 종교 신자처럼 되라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뜻에 여러분의 뜻을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은 평생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우리의 항복은 이슬람교에서처럼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다.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복종을 뜻하지만 그 의미가 실제 삶에서는 소극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알라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항복의 예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마리아의 피앗은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적극적 원이다. 하느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하셨기에 세상에 구원이 왔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가족, 세계,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워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항복하는 게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사랑어린 초대를 받고 응하는 거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항복이다. 궁극적 폭이고 중요하고 유일한 폭이다. 이제부터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사랑어린 항복의 길을 탐색해보기로 하자. 아버지 뜻에 날마다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유일한 분께 자신을 온통 내어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우주의 하느님과 맺어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오직 믿고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준비되었는가? 기대하시라.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큰 계획을 세우셨다. 자, 어디 한번 항복해보자. 항복하고 하늘나라에 가라.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며 자신의 인생이 지향하는 바 열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포함하겠는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와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꼭 뵙고 싶다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아니에요 신부님 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동안은 기어다녔고 그런 뒤에야 걸음마를 시작했다. 마침내 두 발로 걷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다. 성화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바오로 사도는 많은 편지를 쓰면서 교회 전체를 일컬어 하느님의 성도들 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도들이다. 이미 성인품에 오른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성인들이다.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여기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 이게 요점이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 단계는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그리로 하느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성인은 무슨 언감생심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주셨다. 하느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며 그저 행운을 빈다. 꼭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와 사랑 안에서 그분께 항복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느님의 거룩함의 매개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사와 거룩함 안에서 익어가는 열매들을 주신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활용해야 한다. 축구선수나 농구선수 같은 운동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 협력해야 한다. 거룩함의 선물 또한 마찬가지다. 항복하고 큰 사랑꾼이 되라. 도저히 참아주기 어려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말하라.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거나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무슨 이유로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만들고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라.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좋다. 바야흐로 여러분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느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봉사로 이어진다. 수년 전 나는 동료 신부와 함께 로마에서 성녀 마더데레사가 창립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미사를 집전할 기회가 있었다. 미사를 마치고 수녀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마더데레사의 유명한 말씀을 보게 되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 기도의 열매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봉사의 열매는 평화 나는 나는 이 글을 액자에 담아 침실에 걸어놓고 날마다 되새긴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이어진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열매는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면 여러분은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내가 신부로서 받은 선물들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선물은 다 그분을 위해서 주신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선물은 모두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몸의 아름다움 안에서 그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돈 벌고 식구들을 먹여살리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명성을 높이는 데만 쓴다면 그건 하느님의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이다. 여러분 각자는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은 일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맛볼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때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봉쇄수도원에서 오직 기도하며 생활하는 가르멜 수녀님들을 가리켜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놀리자는 건가? 그분들은 자신의 일생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분들이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조금이라도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한다면 그것은 신학생 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르멜 수녀님들 덕분이다. 30년이 넘도록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들은 1년 내내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나는 본당 성체조배실 앞에 말해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설교하는지를 알려주고 나와 내 설교를 듣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메모를 적어놓는다. 본당 신자들도 나를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전세계에 걸쳐 있는데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은총과 나를 위해서 드리는 많은 이의 전구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나약함과 재능 부족을 강조하며 스스로 불쌍한 편에 선다. 생각해보라. 크리스도께서 언제 가장 힘이 있으셨던가. 십자가 에서였다. 그분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나약하고 부서질 것 같았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때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하느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바오로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느님은 오늘도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자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는 사랑과 봉사가 포함된다. 집안에서 살림을 하느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사람들을 위한 전구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은총의 도구가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돋보기로 종이의 햇볕을 쬐어보라. 돋보기에 햇빛이 모여서 종이에 불이 붙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하여 전구한다는 것은 돋보기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애워쌀 것이다. 이 세상에 그분 운총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모아져 성령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러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소중한 일이다. 다른 일 하나는 그들을 위해 단식하는 것이다. 단식은 햇빛을 더 잘 모으기 위해 돋보기에 묻은 떼를 닦아내는 것과 같다. 항복하고 자유로워져라.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신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남성들을 위한 피정의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물었다. 신부님, 하느님이 저를 용서하실까요? 저 같은 놈을 말입니다. 물론이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느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 때문에 죽으신 거다. 어떻든 여러분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께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 아시겠는가? 이것이 만능 열쇠다. 항복하다 라는 말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그분께 바친다는 뜻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미 자기 자신을 바쳤고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해하러 와서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자. 가장 고약한 죄는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얼마나 하느님 뜻대로 하지 않았나.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신다. 여러분에게 권한다.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라. 성찰은 하되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가슴을 치지 마라. 그저 진심으로 이렇게 자문하라. 나는 지금 하느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생각해보라.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라. 직접 갈 수 없으면 편지로라도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여러분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파울 오픈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vil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